안녕하십니까? 201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방송입니다. 잠시 후 201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방송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 달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에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집안의 보물로 전해내려오던 기러기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매우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 위해 각지에 있는 산을 찾아다닐 때도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에게 스승이 말했습니다. 군자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다만 바라보는 것을 즐길 뿐이다. 군자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같이 도를 구하는 사람은 두말할 나이가 있겠느냐. 우리는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는 도리어 또다시 그림을 갖고 길을 떠나려 하고 있으니 혹 수행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젊은 스님은 큰 결심을 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깨달은 바가 큽니다. 이번 수행을 떠날 때는 그림을 제 아우에게 주고 가겠습니다. 대신 스승님께서 그림 속 기러기의 모습을 글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저는 그 그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허, 기러기를 그린 그림이 아니라 기러기를 그린 글을 가져가겠다는 소리구나. 너는 아직도... 2번 다음은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연극이나 뮤지컬을 관람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혹시 무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을 갖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무대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이 무대는 우리에게 가장 낯익은 프로시니엄 무대입니다. 무대가 관객의 정면에 있고, 무대와 객석이 확연하게 두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관객의 시선과 관심을 무대 위에 집중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관객은 무대의 한쪽 면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관객은 다른 무대보다 무대와의 거리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무대가 돌출 무대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무대를 보면, 이 무대는 프로시니엄 무대와 유사하지만, 무대의 가운데 부분이 객석 사이로 튀어나와 있는 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이 무대는 무대와 관객들의 거리가 프로시니엄 무대보다 가까워져, 관객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친밀감을 주는 또 다른 무대로는 원형 무대를 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형 무대는 무대가 객석에 의해 360도로 둘러싸여 있는 무대입니다. 무대 자체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그 무대가 한가운데 있어 앞서 소개한 무대들보다 무대와 관객들의 거리가 훨씬 더 좁혀집니다. 이 원형 무대와 유사한 형태의 무대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네모난 상자 모양의 공간 안에 객석이 있고, 그 객석에 의해 직사각형의 무대가 둘러싸여 있죠. 이 상자형 무대는 보통 움직일 수 있는 객석과 연기 구역을 갖추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가능합니다. 3번 이제 삼촌과 조카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은주야, 저 교복 어때? 예쁘지 않니? 네, 세일러복이네요. 사각형 깃과 스카프가 있어서 정말 예뻐요. 음, 그런데 삼촌은 해군이었잖아요. 세일러복은 원래 해군들이 입던 옷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교복이 되었는지 아세요? 물론 알지. 1864년에 영국 해군에서 빅토리아 여왕의 어린아들 에드워드 왕자에게 세일러복을 선물한 적이 있었어. 그 당시는 사람들이 왕실을 따라하는 데 열을 올리던 때야. 그래서 에드워드 왕자가 세일러복을 입자 사람들은 세일러복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 그럼 사람들이 세일러복을 일상복으로 입기도 했겠네요? 당연하지. 먼저 세일러복은 중상류층 사이에서 아동복으로 인기를 모았다고 해. 이후 어떤 사업가가 세일러복 원피스를 초등학생용 교복으로 판매했는데, 이게 크게 유행한 거야. 왕실을 따라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녀들에게 세일러복을 입혔던 거지. 그런데 세일러복에 깃과 스카프는 왜 있는 거예요? 장식이었나요? 멋을 내기 위한 장식은 아니었단다. 사각형 깃은 원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한 천이었지. 오랜 기간 항해를 하다 보면 흰색 제복의 등과 목둘레가 더러워지는 건 피할 수 없었거든. 그래서 커다란 깃을 어깨와 등 쪽에 덧댄 거야. 그리고 스카프는 땀을 닦는 타월이었대.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삼촌. 4번과 5번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 대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키워드로 알아보는 사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넓습니다. 목이 말라 사이다를 마시고 싶은데, 사이다가 없다면 대신 콜라를 마시는 식이지요. 하지만 의료서비스 시장은 다릅니다.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음료수를 고르듯 아무 병원이나 아무 의사에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의료서비스는 일반 시장의 상품과 달리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서비스라는 상품은 한정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수가 충분하더라도 소비자, 즉 환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병원을 설립하는 데는 매우 큰 비용이 들죠. 그래서 의사와 병원의 수는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보다 항상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 항상 그렇게 많은 환자가 몰리는군요. 저도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병원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까지 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료지식은 매우 전문적이어서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차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이 중고차 판매자를 통해서만 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차 판매자는 중고차에 좋지 않은 점을 숨길 수 있으니 정보가 판매자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성을 나타낸다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의료서비스 시장도 중고차 시장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선택에 불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